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어 지금 여기는 어 무슨 지구더라 말룸지구 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이도가 튀는 구간이지 않을까 중보를 3마리나 둬 가지고 각기 다른 중보 급들을 처음에는 다 잡느라고 고생했는데 중간서부터는 한번씩은 다 잡고 쨌죠 그냥 예 아무튼 어 조금 순례자의 길이 많이 어려웠다 근데 뭐 그래도 그 뭐야 어 뭐 한 40분 뭐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플레이 타임이 그래 되면 12시간인가 12시간 19분 10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우 또 뭐 좀 고생 아무튼 지나오긴 했는데 원 나름 보람은 있었던 루트 였고 아 저는 난이도가 튀는 구간이나 아 짜증나게 하는 구간이 앞으로 반복될텐데 아 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예 일단은 지금은 어 말룸지고 왔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네들이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승낙했어요 어 뭐 지들이 앞에서 처리해 줄 건 아니니까 어? 같이 싸워주네? 어? 같이 싸워주네? 어? 같이 보물을 나눠가자고 어 보물 목표와 같으니까 같이 협동하자고 했는데 오케이 했거든요 예 저것은 위에서 떨어져야지 먹는거네 저것은 위에서 떨어져야지 먹는거네? 아니구나 올라가서 먹는거구나 아 진짜 잘했어 올쌍 싫어했다 올쌍 결혜 조각 나이스 수류탄 오 좋아 좋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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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같이 내려와 주네 얘들아 고마워 먹을건 먹어주시고 아크 파손 카트리지 신규 장비인가요 음 충격 저항력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무게가 팍팍 올라가 뭐 이거 쓰죠 뭐 충격 저항이란게 뭐지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뭐 물리 저항이 있어서 쓰긴 했는데 네 저항력이 두루 좀 더 黃 으 으 맞게 돌았군요 에 해박 들었어요 그러면 말름지고 위쪽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같이 우리 이어 여우랑 여우 한마리 여우 예 뭐야 예 늑댄가 어 같이 동료가 있으니까 왠지 혁 훨씬 된 듯 하세요 새일러툰 힐 하다가 바이오 하자 하는 느낌 아 아 월 원 너 크라이 피 스탈 아 아 태디프리에 7 딘드하다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아 조금 이랬다오 씻바로 여기 숨을 수 있으므로 일찍하자 에이 젠장 보니깐 짜증났네 또 있었어 여기가 아 위에도 있고 밑에...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너무 안좋은데 상황이 양살이들에서 부식 던지는 놈들이 있고 다른 길은 없나요? 여우랑 사라졌네? 든든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바로 쨌어 난감하네 일단 사라졌네 스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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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가는 일 없어여씨 아 했다 골아프네요 아까 이길 용분 아니잖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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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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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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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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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, 이쪽으로 달려오긴... 달려오면 되긴 하는데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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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쇼커들 발견을 못해가지고 아이 근데 어차피 이제 그놈 안죽여도 되요 그럼 안죽이고 바로 갈겁니다 돼지놈만 안죽여도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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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준이 뭐야 일반 몹의 기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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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또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짜증 더딛는거 봐라 저거 아우 비치기 열강은 톱날? 뭐 그런거 허시기들? 저기는 점프해서 먹어야되네요 여기 말고 아 뭐야 깜짝이야 멍멍이 깨끗하게 정리를 안하고 오면 이런 상황에 오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점프해서 먹어야되네 아 뭐 어차피 이제 정리는 됐으니까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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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가서 좀 껴야되네 뭐 쪼라가지고 주춤주춤하다가 피가 그렇게 없으니까 쫄 수 있쫄 수밖에 없지 도랑이 넘 잡았으니까 그걸로 만져 이게 보스급으로 치느냐 안치느냐에 따라서 다음 리스폰이 되면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곰은 다시 리스폰 되던데 Beh!! 아이씨.. 이 삿 타게팅이 이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저 일반 그게 아니네? 아 저게 뭐야? 자 일단 문 따 먼저. 따고 잡던지. 딸 수 있다. 오케이. 그쵸. 어차피 뭐. 부담 없어. 하나씩 먹으면서. 하나씩 먹으면서. 아 여기 많네. 아 저게. 아 저게. 이. 미사일이야? 사거리가 시 짱이야 그냥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? 기괴한 움직임 뭐야 아니 분명히 앞으로 뻗었는데 그 옆으로 딱 이동을 해? 뭐야 아 뭐 쇼컷 뚫었으니까 부담은 없는데?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 이거 쇼컷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? 2층에 박스 있어요 이제 막 죽기 일부 직전에 네 네 네 네 네 black rabbit brotherhood i can't tell what's real and what's if it's fa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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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상대적으로 안 잡고도 가도 되는 길이잖아. 지금 이거 보면. 그냥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아이씨 좀 도와줘. 아 이번에 보스전. 검은토끼 다음 보스전인가 보네. 아이씨. 딱 보스전이. 자 그러면요. 아 일단은 뭐. 그냥 피도 적으니까요. 그냥. 싸워보도록 할게요. 싸워보도록 할게요. 아. 아. 그 관짝. 다. 아. 4대 1로 싸우는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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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절망하는 거 아니냐 정액급 4마리 연타하면 진짜 정액급 4마리 연타 정액급 4마리 연타 피가 안달.. 야 이건 어디.. 이런놈을 네놈이나 잡아야 된다고? 아 어쩌가지? 야 우리도 4대1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보스가 아니라 일반 몹이네 아휴 환장한다 환장해 저게 중복이 아니라 아휴 아이템은 지금 좀 막 쓰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저게 좀 패턴이나 아휴 아휴 라인 아휴 아휴 모니스프레스 피 열나 안주는데? 아... 자... 아... 갑자기 짜증이 확 그냥 여기서 확 접어버려 그런 느낌 라이든 지금 할 게임도 많은데 자...네... 입은 하 쓰고 잡아버릴까보다 그냥 아...이씨...이렇게 4마리가 나와요 피도 되게 안주네 아...이씨...이씨...이씨... 아...이씨...이씨... 어...운씨..ICE 큰형만 잡으면 되동 뭐해? 아, 우선 좀 짜증나는데 머리 좀 식히고 해야 될까요? 아, 대건보기는 못쓰겠어가지고 아, 옆에... 아, 옆에... 아, 옆에... 아, 옆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기에 약하다고 합니다. 그럼 뭐 바로 교체. 전기로 교체해야죠.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이걸로 하고요. 무기도 좀...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말룸지구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... 보스전 트라이를 미신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... 별로 먹은게 없는 것 같은데..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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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그니깐 내 모습이 제 가족이었는데 내 집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니까 내 주연이 대가리 강화했구요 하나도 말름지고 6분정도밖에 안나왔으니까 다음에 계속 한번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진짜 전기봉이 제가 한때 잘 사용했던 전기봉이 막형한테 잘 먹히나 막형만 잡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동생들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별의 조각이 아깝긴 하지만 아 역시 하기는 제 컨트롤이 너무 딸려서 아 확실히 아으 미친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 아이씨 저 놈 잡아야 돼 잡아야지 좀 피를 채우는데 예 아 뭐 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아 좀 쉴래요 저게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 다른 게 에 소울 브레이커 아이 소울 브레이커 가 아니라 오늘 좀 좋은 회사 쉬는 날이거든요 예 예 예 가지고 오늘 조금 할 때 소울의 거주 툴을 많이 진행을 해 볼 생각이라 예 영상 오늘의 말름지고 까지 일단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